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녀나입니다. 영자신문읽기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초콜릿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콜릿 중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브랜드를 정말 아주 큰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운 사람이 발렌타인데이에 숨을 거두었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제목을 살펴볼까요? 초콜릿 모고르 dies on valentine's day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고라고 하면 거물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 혹은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초콜릿 업계의 거물이 발렌타인데이에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특정한 날 앞에는 on을 씁니다. 요일 앞에도 사용하고요. 발렌타인데이 이렇게 특정하게 어떤 날을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지사 on 사용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기사를 처음부터 들어보고 시작할게요. chocolate mogul dies on valentine's day michelle ferrero the world's richest candy maker who introduced the famous chocolate brand ferrero share died on valentine's day. he was 89. the founder of the italian confectionery maker ferrero's spa died in monte carlo where he lived. he had been ill for several months his company said. ferrero was the patriarch of the family empire best known for the chocolate products and its nutella spread. the company's products helped define italian sweets among fans all over the world. ferrero's father pietro began producing nutella during world war ii. forbes said in noting ferrero's ranking on the list of the world's richest billionaires in 2014. on the list ferrero ranked 30th with the total asset of 23.4 billion u.s dollars. italian president sergio mattarella praised ferrero as a leader of the italian industry saying he was always ahead of his time thanks to innovative products tenacious work and reserved character.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페레로 로시에 초콜릿 그리고 누텔라 잼으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제과업체 회장입니다. 니켈레 페레로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몇 달간 투병 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동북부 휴양도시 몬테카를로에서 향년 89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총 재산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5조 원 정도래요. 2014년 세계 최고 갓브리스트 32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Today's Keywords 이제 들어가볼까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otal Assent Praise Innovative Tenacious Reserved 잘 확인해 보셨어요? 첫 번째로 나왔던 Founder 기억하시죠? Found에 뒤에다 ER 붙여서 행위자를 나타내는 그런 명사가 되었습니다. Found는 찾다. Find의 과거, 과거 분사형도 있지만 설립하다 라는 뜻이죠. Founder 그래서 설립자, 창립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중간쯤에 Best Known For 등장했는데요. 오늘의 핵심 패턴에서도 같이 살펴보시겠지만 무엇무엇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Known For, Well Known For, Be Best Known For 이런 식으로 변화 형태를 함께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키워드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기사 내용을 한 줄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미켈레 페르로, the world's richest candy maker who introduced a famous chocolate brand, 페르로 로쉐, died on Valentine's Day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이 미켈레 페르로라는 사람은요. The world's richest candy maker 이렇게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rich에다가 EST를 붙였어요. 최상급이죠. 가장 세계에서 부유한 어떤 사람이냐면 캔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캔디는 영어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딱딱한 사탕의 의미보다는 초콜릿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캔디 메이커, 초콜릿 제조업자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관계대명사로 이어주고 있네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Introduce the famous chocolate brand. 유명한 초콜릿 브랜드를 전세계에 소개한 사람입니다. 페르로 로쉐 라는 브랜드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숨을 거두었는데 네, on이라는 전치사 꼭 기억하세요. 언제 특정한 날이었는데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말로 향년 89세였습니다. 라는 그 말을 영어로는 아주 간단하게 he was 89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founder 아까 보셨는데요. 창립자입니다. the Italian confectionary maker ferrero spa 혹은 뭐 sba 이렇게 보셔도 될 텐데요. 자, 이 회사를 만든 사람 그래서 found 한 사람 창립자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는 candy maker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썼죠. confectionary maker confectionary가 과자라는 뜻이에요. 달콤한 간식을 만드는 제조업체인 이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숨을 거둔 것은 이번에는 on이 아니라 in이 나와서 아, 장소가 나오는구나 몬테카를로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where he lived 바로 여기에서 그가 마지막 삶을 보냈던 그곳이 되겠죠. 그가 살았던 곳입니다. he had been ill 아시죠? sick보다 조금 더 아픈 그 느낌이 약간 강하게 전달이 되는 형용사입니다. 그 사람은 투병 중이었는데요. for several months 해서 몇 달 동안 투병 중이었었다고 his company said 그의 회사가 말했습니다. 페르르 로시에가 그렇게 발표했다는 뜻이겠죠. 자, 지금 숨을 거두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는 보시는 것처럼 과거 시제입니다. 그런데요, 숨을 거두기 전에 투병 생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he had been ill 문법적으로 보시면 시제 과거 완료 시제 썼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페르르 로 was the patriarch of the family empire 했습니다. 자, 이 숨을 거둔 창립자는 페이트리아크였었는데요. 원래는 가부장 할 때의 그 가부장, 족장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는 대표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가족이 경영하는 대기업을 family empire라고 할 수 있습니다. empire는 제국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비즈니스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 경영 체제를 보여주고 있는 이 대기업에서 가장 높은 사람, 대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est known for 보이시죠? 이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뒤에 나오는 이 제품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 초콜릿 products, 페르르 로시에는 초콜릿 제품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and it's nutella spread로 또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프레드는 원래 칠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빵 등에 발라먹는 잼이나 버터를 또 스프레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발라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the company's products helped define Italian sweets 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 회사의 제품들이 무엇을 도와주었다고 했죠? define 하는 것을 도와주었대요. 자, define은 규정하다, 정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Italian sweets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무슨 뜻일까요? 그쵸? 이탈리아에 이렇게 달콤한 제품이 나오는구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뜻입니다. among fans all over the world 했어요. 전 세계 많은 팬들 사이에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달콤한 간식 sweets 하면 바로 이 제품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규정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사실 누텔라는요, 아버지가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피에트로 포레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제품을 만들기를 시작한 것이 World War II, 세계 제2차 대전 중이었다고 하죠. Forbes said, Forbes magazine 해서 여러분, 아마 경제 잡지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Noting Ferro's ranking on the list of the world's richest billionaires in 2014. Note라고 하면 언급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무엇을 언급했냐면 페레로의 랭킹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순위가 되겠죠. 순위인데 무슨 순위? On the list of the world's richest billionaires 했어요. 빌리어는 10억이잖아요. 그래서 1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최고 값부 명단에 올랐다. 이런 얘기로 언급했다.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겠죠. 우리말로는 백만장자 혹은 억만장자 이렇게 표현해도 손색은 없겠습니다. 수십억만장자라고 우리말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2014년에 그래서 순위에 올랐다고 Forbes 잡지가 이야기했는데요. On the list of the world's ranked 30th 했습니다. 자, 그 목록에서 그 리스트에서 페레로라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이름이 30위에 랭크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랭크를 자동사로 쓰실 수 있거든요. 30위에 올랐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게 값부가 몇 명인지 재산을 지금 추산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얼마였다.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With the total assets of 23.4 billion US dollars 했네요. 미화로 환산을 했을 때 총 자산이, 네, 빌리언이 10억이에요. 234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총 자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요. 앞에 정관사 더는 빼도 됩니다. With total assets of 얼마 얼마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Italian president, Sergio Mattarella, praised Ferraro, 이탈리아 대통령이 세르지오 마타렐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칭찬했다, 칭송했다 라고 했습니다. Ferraro를 왜 칭찬을 했나요?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으로서, 그렇죠? as a leader, 지도자로서 말입니다. Of the Italian industry 했어요. 이탈리아의 그 업계, 더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초콜릿 업계, 재과 업계의 리더로서 칭송했다 라는 뜻이죠. 대통령이 말한 내용은 이렇게 인용구에 들어가 있는데요. He was always ahead of his time. 자, 우리말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시대를 앞서간다 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시대, 시간을 항상 앞서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always ahead of his time.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thanks to, 무엇, 무엇, 덕분에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innovative products가 있었기 때문에 혁신적인 제품 때문에 라는 뜻이죠. 또 두 번째로는 tenacious work, tenacious, 끈기 있는, 그렇죠? 멈추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끈기 있는 근면성이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는 reserved character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격 중에 reserved는 과묵한이라는 뜻이에요. 과묵한 성격 덕에 이렇게 정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과자를 만드는 사람, 혹은 뭐 제과업체, 초콜릿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찬사를 보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정리해보세요. chocolate mogul dies on valentine's day. michelle ferrero, the world's richest candy maker who introduced the famous chocolate brand ferrero share, died on valentine's day. He was 89. The founder of the Italian confectionery maker, Ferrer's Spa, died in Monte Carlo, where he lived. He had been ill for several months, his company said. Ferrer was the patriarch of the family empire best known for the chocolate products and its Nutella spread. The company's products helped define Italian sweets among fans all over the world. Ferrer's father, Pietro, began producing Nutella during World War II, Forbes said, noting Ferrer's ranking on the list of the world's richest billionaires in 2014. On the list, Ferrer ranked 30th with the total asset of 23.4 billion U.S. dollars. Italian president Sergio Mattarella praised Ferrer as a leader of the Italian industry, saying he was always ahead of his time, thanks to innovative products, tenacious work, and reserved character. 잘 듣고 확인해 보셨나요? 자, 이번에는 Today's Key Expression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아까도 예고해드렸지만, best known for 보겠습니다. 무엇무엇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이라는 뜻이에요. best known for the chocolate products, 초콜릿 제품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이라는 뜻이고요.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성격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어요 할 때는 best known for the charming character, 가능하겠죠? best known for the speed of service, 서비스가 빠른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문도 만들어 볼까요? The company is best known for the quality of its products. 그 기업은 내 제품의 품질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best known for, 네, 많이 응용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fun facts로 넘어갈게요. 네, 많이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Obama urges nations to end sectarian strife. 이번 시간은 fun, 아주 즐겁고 재미난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 인용구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바마 urges nations to end sectarian strife 라고 했네요. urge는 재촉하고 촉구하는 겁니다.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촉구했다는 소식으로 urge를 들으시면 뒤에 투가 나오겠구나 하고 짐작하셔도 돼요. to end 종지부를 찍읍시다. sectarian strife 했네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sectarian은 종파, strife는 갈등이라는 뜻입니다. 종파 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촉구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nations need to break the cycles of conflict 했습니다. nations, countries라는 뜻이죠. 각국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나요? 자, 끊어버립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cycle이기 때문에 어떤 죽이라는 뜻이지만 연결고리 등을 끊읍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of conflict, 갈등의 연결고리를 이제 끊어야 됩니다 라는 뜻이고요. 특히나 particularly sectarian conflict를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종파 간의 갈등은 종식해야 되겠습니다. that으로 연결하면서 that become magnets for violent extremism 했습니다. 매그넷은 자석이라는 뜻이에요. 종파 간 갈등이 자석이 되어서 극단적인 extremism이죠. 네,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폭력적인 극단주의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and so we must recognize that lasting stability and real security require democracy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속적인 안정과 실제적인 안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네,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as we speak, ISIL is terrorizing the people of Syria and Iraq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as we speak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도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SIL이라고 하면은 이슬람 극한 무장단체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IS라고 많이 부르고 미국의 언론에서는 ISIS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리키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고 주장하는 테러 집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ISIL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요. terrorizing the people of Syria and Iraq이라고 했는데요. terrorizing, 공포에 떨게 하는 거죠. 시리아와 이라크 국민들을 말입니다. 또 and engaging in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어디에 연루되다, 참여하다. 여기서는 자행하고 있다는 뜻으로 한번 볼게요. unspeakable cruelty,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잔혹한 범죄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찾아와 보시면 게시판에 의견 올려주실 수 있고요. 또 다시 보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의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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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